결혼 전에 그거 받아서 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중요한 부분이지. 불다공증. 좋은 거야, 좋은 거. 서로 서로 챙기는 거 좋은 거야. 같이 하니까 아픈 데가 다 드러나겠네. 네네네. 빨리 나 혼자 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지사야, 다 했어. 키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려고, 남자들 저거. 눈 크게 떴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MDC 세대들. 현실성 있네, 이거. 건강한 이벤트잖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럼. 아, 드디어. 드디어? 뭐야? 아, 이거. 얌전할 거예요, 진짜. 아, 내시경? 네. 솔직히 저거 할 때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기겠습니다. 숫자를 10부터 1까지 속으로 천천히 한 번 세 보세요. 어, 뭔가. 1, 2. 어? 벌써? 뭐야? 2초도 안 되는데 한 거야? 2초 못 했네, 2초? 2초 못 했네, 2초. 19. 어? 1, 2. 아까 그 소리가. 리얼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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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왜 이래 진짜. 저거 되게 신기해, 진짜. 맞아, 맞아. 해? 어? 1화는 지금. 놀래서. 원장님이 영양제 아까 달아준다고 해서 그리고 영양제 맞으실 거고요. 그걸 넣었잖아요? 약간 비몽사몽인 거지, 지금? 어, 네. 신쿵. 괜찮아? 이야. 누구세요? 태범, 태범. 어머나, 어머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안 깬 거잖아. 연기지, 연기. 바로 끝나자마자 한 거예요. 장난친 거지, 그래도? 아니,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 얼마예요도 다 기억이 안 나? 네, 몰라요. 숫자를 세래요. 25초가 지났는데도 안 돼요. 안 됐는데요, 그런데 눈 뜨니까 여기인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 헛소리해서 싸우는 거품이 많아. 아,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어, 이거 싱겁한데요? 말도 안 돼. 사무이데스. 사무이데스. 뭐야? 뭔 소리야, 너. 저 똥방구 안 꼈죠? 저 똥방구 안 꼈죠? 그래서 왜 그러지? 아, 젠틀하다. 젠틀하대. 저런 모습이었구나. 괜찮아? 사랑이 걱정돼서. 눈이 언제 돌아오는 거야? 아, 진짜. 어머, 저 쳐다보는 거 봐. 환자분들이세요? 눈이 갔어요. 유일이시네요. 어, 이럴 수 있는. 남친 있어요? 남친 있어요, 원래. 이게 말이 돼? 남친 없어요? 정상은 아니네요. 이쁜 친구가 남친이 오는데. 야, 이건 돌아왔다. 이건 돌아와. 이거 연기야. 연기 아닌 것 같아.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요? 고마워. 야, 사랑아. 무섭겠다. 왜 물어봐. 야, 이 얘기를 안 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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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뭐라고 그랬을까? 여성이 어긴 있는 것 같은데? 오빠 안인가? 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저러지. 여자친구 이름 뭔데요?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여자친구 이름은 뭐 알죠?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야, 이거는... 이건... 위험하다. 태형아 너 기억나? 진짜로? 몰라요, 몰라. 땀나, 미쳤나 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와, 이거...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어렵다. 아, 미치겠다. 정연아. 진짜? 어, 진짜? 어? 어, 어떻게...